내일장 흐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내일장은 이제 뭐 힘드시기는 끝났다 라는 평가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제 아시다시피 오늘 만기주 만기일 아니겠습니까 오션 만기 뭐 투자자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영향이 있겠느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만기 때 까의 몇 가지의 그 메이저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지수를 묶어 놓거나 혹은 변동성을 주거나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강합니다. 근데 이번 만기 때까지 좀 지수를 좀 묶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했었기 때문에 그럼 지수가 묶겠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다시 또 풀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뭐 수렴 절차가 경과가 수렴 절차가 끝났으면 이제 확산의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들 최근 들어서 좀 매수 우위를 보여줬지만 이러한 본격적인 매수 우위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오히려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뭐 저는 내일 오늘 코스닥이 1% 정도 올랐거든요 원래 오늘 코스피가 이 정도 올라왔어야 돼요 왜냐하면 홍콩 증시든 주변 국가 증시를 본다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럼 이것이 반영이 못되었기 때문에 저는 내일 코스피 의외로 강한 장세가 나올 수가 있다 꼭 미국 증시가 급등세가 안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내일 한 1%에서 미국 증시의 영향에 따라서 최대 1.5% 정도까지의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 네 사실 이번 주 내내 지수가 정말 주춤주춤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상승장 전망해 주셨고요 그러면 코스피 예상 지수 밴드도 좀 올려 잡아도 괜찮겠죠? 네 저는 내일 만약에 갭상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물론 갭상승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한 1% 가까운 갭상승을 열어놓고 한 3,170에서 정말 증시가 좋다라면 3,200까지도 200 언저리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 3,200선까지 상단 제시해 드렸습니다. 이렇게 코스피 예상 지수 밴드까지 좀 올려 잡아주셨으니까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대표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